우리나라에서 1년에 24만 명 정도가 죽어요. 그런데 보시면 암으로 6만여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심장병과 뇌질증을 합친 아까 제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것으로 마찬가지로 6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 12만 명이죠. 공교롭게도 딱 절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은 두 명 가운데 한 명 걸로 뭐로 숨진다? 암 아니면 심혈관 질환 저 둘 중에 하나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양대의 사망 원인 좀 죄송하지만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 딱 절반은 우리가 싫든 좋든 죽을 때 뭐로 죽는다? 암 아니면 심혈관 질환 제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 환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를 했는데요. 의학적으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해서 제가 가장 걸리기 싫은 병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정답은 저는 심혈관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풍이나 심장병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암은 말이에요.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되고 운 없게 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된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년 이상 온전한 이성을 갖고 두 발다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풍이나 심장병은 어떻죠? 이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등산하다가, 사우나하다가, 주무시다가, 사무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쓰러진다? 그게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겨진 결과가 대단히 저참해요. 꽝 하고 발작이 오자마자 숨지면 차라리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죠? 대부분 중풍이나 심장병 돌아가실 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몸을 못 움직입니다. 마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통나무처럼 누워있게 만들죠? 대소변도 못 가린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로 마냥 누워있는 겁니다. 몇 달, 몇 년 기약 없이 누워있다가 어느 날 돌아가신다?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찾아오는 데다가 결과가 끔찍하다? 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건 또 하나, 의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중풍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의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표정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멍하니 누워있지만 사실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길에 귀뜸해드리면 병원에서 이렇게 사지마비로 누워있는 또는 식물인간으로 보이는 누워있는 중풍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분이 회복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의식이 있고 보고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못 움직이고 이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몇 달, 몇 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뵈니까 굉장히 젊은 연령층 분들도 많고 아직은 건강이 많이 아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통계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 번 나이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네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죽는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비가 되면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괴사가 문제가 됩니다. 사진 보이시죠? 저 엉덩이 쪽으로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얼마나 큼직하고 잔인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말이에요. 두 시간만 바닥에 눌려있어도 살이 썩는다. 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욕창이라고 말합니다. 욕창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시간마다 두 시간마다 환자를 뒤집어주고 주물러줘야 돼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옆에서 누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살이 썩으면서 폐혈증으로 죽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환자만 힘든 게 아니고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간호하는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중풍이나 심장병은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큰 질병이고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なんですけど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차피일이 한번씩 못둘게 생각하면 아주 멀어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되면